방울토마토를 먹고 고토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자 정부가 조사를 거쳐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협의회를 개최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첫 출시된 특정 품종 방울토마토가 올해 초 평년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되며 토마틴이 유독 많이 생성됐다고 밝혔다. 특정 토마토 재배 농가는 3개이며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덜 익은 토마토엔 1g당 복성물질인 순라닌이 포함돼 있다. 순라닌에 중독되면 두통이나 복통, 메스껌, 부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심하면 혈액순환, 호흡장애, 중추신경 손상도 초래된다. 앞서 한 네티즌은 방울토마토를 드신 분이 7개를 드시고 부토와 호흡곤란으로 고생해 그 가게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목이 이상하다. 목이 화한 것은 물론이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란 글을 올렸다. 목이 화한 것은 물론이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란 글을 올렸다. 목이 화한 것은 물론이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랜 글을 올렸다. 목이 화한 것은 물론이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란 글을 올렸다.